국악을 사랑하는 분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사진 공모전 국악이 있는 곳에 현재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멋진 사진들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는 국악방송 사진 공모전은요. 국악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바로 응모해보세요. 네. 6월 30일까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이 올려주신 국악사랑 사진들을 선정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네. 우리가 만난 국악, 내가 즐겁게 공감한 국악,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국악사랑을 사진에 담아서 올려주세요. 지금 국악방송 홈페이지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촬영 사진도 가능하고요. 단 합성사진은 제외됩니다. 네. 국악사랑 모습과 풍경이 담긴 사진을 한 사람당 석 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국악방송 한류정보센터 전화 02-300-9978로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국악이 있는 곳에. 네. 여러분의 사진을 모아서 월별 우수작이 발표되고요.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네. 국악사랑 마음과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진들을 지금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시고요. 국악사랑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신태평가를 이호연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이호연의 소리로 신태평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롱! 초라니롱! 야야야, 초라니. 자네 동네는 어떤가? 나는 그냥 귀를 막고 사네. 그 동네 확산귀는 그렇게 요란한가? 장사를 못해. 그냥 3거리, 4거리, 5거리 할 것 없이 꽝꽝 틀어대는데. 여보기, 초라니. 내 귀 떨어졌는가 좀 보소. 어디, 어디. 아이고, 퉁퉁 부었구만. 귀가 얼마나 그냥 푸릉푸릉 떨렸으면 그 꼴인가 그래? 아니, 왜 귀를 막고 소리들 질러대는지. 이건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여보기, 초라니. 내 눈 말이야. 이거 허연지, 포런지지 좀 봐줘. 눈? 아, 그냥 새파랗게 질렸구만. 뭐가 어른어른 하는데. 눈이 왜 그 모양인가? 어, 때로 몰려있는 그 선거운동원 속에 있다가 나왔더니 눈이 양 팽팽 돌았나 보네. 그럼 우리 동네로 이사와. 우리 동네 후보는 짠할 정도네. 짠할 정도라니. 아니, 그 동네 후보는 돈이 없는가? 그냥 조용히 달려. 왠종일 그냥 달려. 앞가슴에는 전철역, 등에는 상모습이라고 써붙이고는 그냥 달려. 아하, 그 동네에 그 전철역 만들겠다. 그리고 자기는 상모습이다. 아, 그 정도면 확성기에다 대고. 주민 여러분, 전철역 제가 책임집니다. 이 상모습이 해결합니다. 헐 건데 달려? 응, 아까 길에서 봤는데 골목이고 시장에서도 그냥 달려. 땀이 좔좔, 숨은 헉헉하면서도 달려.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해. 아니, 그러다 덜컥 주저앉으면 어쩌려고. 아니, 자전거라도 타든가. 아이고, 그냥 달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상모습 마라톤맨이라고 해. 아이고, 그래도 한마디나 해야지. 앞가슴에는 전철역, 등엔 상모습하고 써붙이고 달리기만 하면 누가 봐주는가? 아, 이 소리만 들리면은 어, 또 달려오는구나 하고 알아듣지. 이 찐박질 장단 따라 운동화에서 노래가 나와. 오호, 그 애들 신고 다니는 그 소리 나는 그 뽁뽁이 운동화 말인가? 사촌팔촌 나오너라 철구가 간다. 아하, 그 후보 이름이 철구란 말이지? 응. 아니, 근데 여보게, 어제랑 그 발걸음 장단이 똑같든가? 아니야, 아니야. 때때로 다리가 풀려가지고. 사촌팔촌 나오너라. 아, 이땡냥 내가 철구씨 힘내요. 이렇게 외쳐주면은 바로 사촌팔촌 나오너라 철구가 간다. 그래서 내가 철구씨 뛰세요. 뛰어. 네, 가야금병창 대장부 감상해 보셨는데요. 정경욱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네, 갑자기 이 길하고 골목이 시끄러졌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요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선은 그 요란한 확성기 볼륨부터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모든 게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이 소리라는 게 너무 크면 사람이 도망가고 싶거든요. 역효과죠? 네, 요즘 선거 유세차 확성기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이건 사람을 내 쫓는 건지 오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 길거리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손님들, 이런 분들이 귀마개를 해야 할 지경이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거시기 말이요. 선거 유세 때 목소리 큰 사람들을 시합하는 이거 좀 바꿔줄 수 없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들읍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수현의 노래, 더불어 앙상블의 합창입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 나 좋구나 국악방송 초월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윤선도와 유하장군 고사입니다 네, 완도 복일도에 전해오는 윤선도와 어부사시사부터 떠오르는데요 유하장군이라면 김응하 장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윤선도나 유하장군 김응하나 동시대 사람인데요 김응하는 광해군 때요 후군과 전투를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유하장군이라는 별칭이 생겼죠 네, 기울어가는 명나라와 중국당을 돈보고 밀고 내려온 후군이 싸울 때 조선은요 명나라를 지원하자 해서 김응하 장군도 출전했던 거잖아요 네, 그때 김응하 장군은 도원수 강홍입을 따라서 압록강 건너 요동으로 출전했던 거죠 그때 만 3천 명의 병력이었는데요 정작 후군과 싸울 땐 도원수 강홍입은 항복할 생각이었고요 해서 김응하 장군이 3천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수만 명의 후군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네, 유하장군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다는 말이군요 네, 네 그런데요 윤선도가 남긴 김장군 전 끝에 남긴 애도의 시를 보니까요 마지막 전투 때 홀로 버드나무의 기대에 화살로 적을 쏘아 무수히 죽였고 화살이 떨어지자 장검을 뽑고 끝까지 싸웠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버드나무 아래 용맹한 장수를 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하장군이라고 했던 겁니다 네 도원수 강홍입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바라봤고요 오죽하면 명나라 유격장군 교일기가 이 배신자야 너를 따라 후금에 잡혀서 죽을까 보냐 외치며 절벽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윤선도는 동시대에 조선 최고의 명장이 겁쟁이 옹존한 지휘관을 만나서 삼천 군사와 함께 장렬히 전사한 이 유하장군을 애도하면서 구절구절 통분한 심경을 남겼던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선도가 유하장군 김웅하를 애도하는 시 가운데 몇 구절 보면서 김웅하가 어떤 용장이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유하장군 말도 꺼내지 마시오 내 가슴 터질 것 같으니까 요동에 던진 몸 동방조선 자존심을 그대가 지켰구려 나는 공이 죽기로 작정하고 버드나무에서 화살 날린 걸 잔탄한 게 아니오 공이 죽은 후에도 부여잡은 칼을 잔탄하고자 하는 게 아니오 네네, 동방조선의 자존심을 지킨 한 사람이 김웅하였다 그런데 김웅하의 진 연목이 또 있다 버드나무에 기대어서 쏜 화살도 아니고 죽어서 놓지 않았던 칼도 아니다 네네, 끝도 없이 밀려드는 적을 향해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당겼던 그 용맹함과 죽은 후에도 칼을 풀지 않았던 손 네네 그 장면만 해도 가슴이 찡한데요 아니, 윤선도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윤선도가 진짜 찬탄했던 그 유하 장군 김웅하의 진 연목이 바로 이 구절에 있거든요 그대가 귀한 집다를 안에 사암지 않았던 일과 명나라 황제 사신에 함부로 머리 숙이지 않았던 그 기백 찬탄합니다 네네, 김웅하에게 그 새도 좋은 귀한 집다를 걷어달라 했을 때 난 가난한 사람이라 귀한 사람은 고생할 것이고 첩을 삼으면 귀한 사람 모욕일 것이오 여자 덕에 출세했단 말도 실소이다 네, 윤선도는 그 모습에서 유하 장군 김웅하의 진 연목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황제의 사신에게 꼿꼿하게 조선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윤선도는 그런 용장, 맹장을 강홍립 같은 그 비겁한 지휘관 밑에 뒀으니 그 부분이 통탄스럽다면서 애도했던 겁니다 네, 훗날 명나라 황제가 유하 장군을 요동백 벼슬로 추모했고요 조정에서는 영의정으로 추전했던 또 한 분의 충무공 김웅하 장군이었습니다 네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윤선도와 김웅하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어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적벽과 가운데서 자룡 활 쏘는 대목을 송순섭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여행 중에 안심이 안 된다 싶은 손님께서는 4호 칸 안심 도미 칸 이용해 주세요 무엇이든 안심이 안 된다 싶은 승객님 저요, 번호표 1번 저요 진짜 진짜 불안해요 지금 네네, 이 체험열차가 편안한 여행 도와드리겠습니다 4호 칸으로 오실까요? 자, 뭐가 그렇게 불안하신가요? 네, 제가요 편의점을 하는데 말이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아이가 조금 이상해서요 혹시 지금 기차 돌릴 수 있을까요? 네, 몹시 불안하시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안심할 수 없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정산 내역을 바로 연결해 볼까요? 어?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어떻게 우리 편의점을 바로 연결할 수 있죠? 네, 이게요 업주의 눈동자를 인식하고 업주가 맞다 하는 순간 네, 바로 연결됐거든요 네네, 지금, 지금이요 정산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밤 늦은 시각인데요 교통카드 충전을 해주고 있군요 하나, 둘, 셋 아, 네네 편의점 교통카드 충전 손님이 많은가 봐요 줄을 섰네요 일곱, 여덟, 아홉 네네, 수업! 멈추세요 네, 거기 멈춰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이 교통카드 충전해서 도망갈 모양인데 이거 멈출 수 없나요? 이게 몇 개야? 590만 원? 아이고, 나요 안 그래도 간다 간다 하는데 아, 여기서 정신질 놓으면 도망갑니다 외쳐주세요 야야, 너, 너 이런 자식 믿었더니 아, 그거 말고요 눈동자 제대로 뜨시고 원위치! 그렇지, 그래, 원위치, 원위치! 자, 보세요 편의점 교통카드 30장 충전 어떻게 됐나요? 어? 이게 정말 원위치 된 건가요? 네, 590만 원 제대로 원위치 됐죠? 자, 눈치채고 도망가는 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외쳐주실까요? 너너너너, 원위치! 어어, 도망쳤어? 자, 경찰 신고요, 신고! 네, 자동신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좀 안심되나요? 아, 네, 저기 그거요 한 번만 더요 저 원위치 시킬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저기, 집 나간 우리 딸 원위치 안 되나요? 아, 네네 아, 딸 위치 확인됐습니다 자, 체험열차 가출한 딸을 찾아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서울 끝 가운데서 부정거리를 기묘감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 저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주인하고 이렇게 좀 서로 믿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야지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현찰을 만지는 이런 사업은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런데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이 교통카드로 600만 원씩 충전하고 또 그 다음 날에 다른 편의점에서도 그렇게 충전하고서는 그냥 도망을 갔잖아요 네, 글쎄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인데요 그렇죠 교통카드에 충전된 1,200만 원을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에서 말이죠 본인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 계좌로 그렇죠 돈으로 환불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찾을 수 있죠 네, 환불받은 돈을 단 3시간 만에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인터넷 도박 있죠? 거기다가 그냥 쇼악 날렸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박 중독이잖아요 그렇습니다만요 전에도 이런 범행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개과천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독인 거죠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믿자, 그래 믿어야지 그러면서도 이 안심하지 못하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제자리로 원위치료 있게 돌려줄 수 있는 안심 도우미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디에 없을까요? 찾아보면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무슨 제도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외국인에게 한식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책이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식 가이드북은 2015-2016 머큐리 어워드의 일반 간행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식 가이드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한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에서 한식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책자이며 지난해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제작됐습니다. 책은 한식에 담긴 철학과 과학, 다양한 한식의 특징과 문화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설명합니다. 한편 올해로 29회를 맞은 머큐리 어워드는 아스트리드 어워드, ARC와 함께 기업의 홍보 제작물을 평가하는 세계 3대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 고궁의 정취를 우리 음악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의 덕수궁 봄 음악회가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낮 12시 20분부터 1시 10분까지 석조전 분수대 앞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는 젊은 국악인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오늘은 창작그룹 불새출, 4월 8일에는 월드뮤직그룹 고래야, 4월 15일엔 타악그룹 진명, 그리고 4월 22일에는 에스닉 팝그룹 락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선사합니다. 공연 관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는 4월과 5월 매주 토요일 시민들을 위한 전통문화예술시험과 무료체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시험 및 무료체험은 인천무용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전수교육관을 관람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용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와 이수자가 직접 체험을 이끕니다. 화각공예, 전통 완초공예, 목조각체험, 단소제작체험, 소금제작체험 종목을 매주 3개 종목씩 격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은 매주 토요일 현장에서 종목별 2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해 진행됩니다.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무용문화재 전수교육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지정문화재의 역사, 사진, 관리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지정문화재 200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이를 집대성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문헌자료, 사진자료 등 문화재의 역사, 지정 당시의 조사 내용, 보수 및 정비 현황 등 광범위한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보고서가 문화재 지정과 이후의 연혁, 주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는 물론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집대성하고 있어 문화재별 안내와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08년 숭례문 화재로 중단됐던 숭례문 전통 파수의식이 이르면 이번 달 재개됩니다. 초군과 파수군 4명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숭례문 정문에서 보초를 서며 도성을 지킵니다. 문화재청은 몰려든 관람객 때문에 숭례문이 훼손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안전과 역사 고증 부분을 보완해 파수의식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숭례문 파수의식과 함께 수문군들이 교대 이후 주변을 순찰하며 복귀하는 덕수궁 왕궁 수문장의 숭례문 순라 행렬도 다시 시작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강좌가 열립니다. 2016년 울산 박물관대학이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수강신청은 4월 6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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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목표로 전국 제1의 온천 휴양 생태관광 도시를 내걸었다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종군은 장차 온천과 휴양 생태관광 도시로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예당호와 황세공원을 연계한 예당 관광권을 육성할 계획이고요. 예산의 덕산 온천이 또 유명하잖아요. 이 온천 지역과 덕숭산 그리고 수덕사를 연계한 삼덕 관광권도 개발해보자. 그리고 예산과 삿개옵을 연계한 예상 관광권도 활성화시켜보자. 네네 앞으로 예산군이 이런 삼덕 관광권 개발을 목표로 온천관광 휴양관광 생태관광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4월로 들어섰는데요. 4월에 예산에서는요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연극제와 마당극 큰 잔치가 열리는데요. 네 4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충청남도 연극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충청남도 연극제가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열린다죠. 그렇습니다. 이번 충청남도 연극제는 탈렌트 맹봉학실을 홍보대사로 위축해서 앞으로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청양과 당진 아산 홍성같은 충청남도 지역 연극단체가 참가해서 열띤 경연을 벌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충청남도 연극제와 함께 4월 3일과 4일에는요. 제4회 마당극 페스티벌이 예산 문예회관에서 열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볼거리가 풍성한 행사가 되리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주민들에게 연극 공연을 한껏 열어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주자. 네. 그래서 모든 공연을 무료로 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연 관람객 중에 추첨을 통해서 후원업체에서 무료 식사권도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내년 충청남도 연극제는요. 카자흐스탄과 중국 일본 같은 해외 연극팀 무대도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 네네 기대되는데요. 해외 연극 배우와 그리고 연극 무대와 국내 배우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충청남도 지역 공연 예술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죠. 물론이죠. 이 충청남도 연극제 공연 일정은요. 4월 5일은 극단 청량의 곰스크 가는 길부터 막이 오르고요. 4월 8일은 극단 홍성애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가 차례로 공연될 예정이랍니다. 네 그리고 마당극 큰 잔치는요. 4월 3일 극단 4개의 꼭두란 작품을 시작으로 4월 4일은 러시아 국제연극제에서 금상을 받은 퓨전 심청전이 올려진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충청남도 예산의 4월의 연극과 마당극 무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판소리 뮤지컬 창 가운데서 화초 타령을 박예리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심화전 얘기 가운데 심화가 가던 날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시객과 심화천강이 얘기 만나보실까요? 심화가 들었다는 천강이가 한양시객이 모인 자리에 초대받아 마침내 서로 시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화답을 하게 됐는데 그때요 한양시객 중에 우보는 천강 심화가 들었다는데 진정 심화가 왔는지를 봐야겠네 제 입으로 심화가 들었다 말한 적이 없소이다 사람들이 심화천강이 심화천강이 하니까는 시 잘 짓는 귀신이 들었는지 봐야지 그래야 이 한양바닥 시객들하고 말이라도 하지 저는 그저 한양시객들 노래로 귀를 씻고자 왔을 뿐입니다 자 한수 들려주시죠 노비팔자로 구령의 피리소리를 들은 적 없을 테니 그 한강수에다가 귀를 씻고는 왔던가 말았던가 아니 지금 그 노비팔자부터 꺼낸 것이요 맞구만 노비팔자 천강이가 틀림없구만 자네라 해야겠네 답해봐 노비천강이가 구령의 피리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말이다 태자진도 아니면서 피리도 없으면서 하늘자식 타박하니 날개 돌린 봉황을 한번 잡아보시오 뭐라 태자진도 아니라 태자진이 불었던 피리를 구경도 못한 주제 아니시오 아니 이 노비아들놈이 태자진으로 밀어대 허면 구시산에 30년 수도한 세월이 있었소 우보영감 구시산 구령에서 30년 피리 분 적이 있었느냐 했소 내가 구시산이 뭐 어째다고? 태자진이랑 숭산에서 같이 피리를 불어본 적이 있었소 이까? 어허 말이 어른이 묻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오호 노비팔자라 구령의 피리소리 못 들었을 거라 아니했소 그럼 우보는 태자진의 피리소리를 들었다란 말씀하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피리를 한번 불어보시오 아니 피리를 몰라니 이놈아 어른이 이리 바빠가지고 그걸 불고 있겠느냐 피리를 악사를 시키면은 되지 볼 터지게 내가 볼 일이 있겠느냐 아니 그럼 이런 문답이고 수작이고 아래 것들을 시키지 왜 나선 겁니까? 그러니 노비팔자 천강이를 맞상대했으니 절로절로 노비되어 노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노비라? 내가 너하고 말을 섞었다고 노비라? 아 여보게들 치명에 불을 붙이게 이놈이 얼마나 천한 놈인지 어떤 미친 시귀신이 들었는지 그 벗은 속을 좀 확 뒤집어야겠네 저 치명이 타기 전에 네놈이 스스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하겠다 치명이라니요? 촛불도 아깝겠습니다 자 답해라 명월부지 장해모 명월은 검푸른 바다가 날저문 바다인지 모른다 녹수부지 청산고 푸른 강물은 청산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도 잘만 흐르더이다 크흐 그 명월에 청산 높이라니? 아 청산이 높은 명월에게 철부터 울려야 할게야 그 청산 녹수 가운데 달이 떴으니 명월이 산보다 낫기만 하겠소 주렴 사이로 가인의 귀밑머리 흔드는 꽃바람 흩날리는 저 꽃잎에 누가 탔을꼬? 헉터고 피리불든 사람 아니고서 누가 꽃잎을 타랴? 귀밑머리 백발이라 하얀 꽃잎 춘풍일세 새새가인 연년세월 인생 꽃잎 팔자 꽃잎이거늘 제 꽃잎인 줄 모르고 봄꽃이라 하더니라 까만 청강 뭐라? 저 봄꽃잎이 내 꽃잎이라? 피었을 적 곱게 정의나 담아 향을 주지 부질없이 침양 피워 제 꽃잎 치는 줄 모르다니 천강! 아니 어찌 일어서는가? 심하천강! 심하천강! 내가 노비 팔자 그 말을 거듬세! 천강! 심하천강! 정제국류 피리산조를 박인기의 피리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음미해봤습니다 오늘 상황골 풍류국장 심하전 얘기 가운데 심하가 가던 날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한양시계껏 만난 심하천강이죠 예예 우보가 나서서 천강의 아픈 곳 노비 팔자를 꼬집었는데요 노래가 나올수록 우보를 부끄럽게 만드네요 네네 그랬죠 예술로 논일 작정이었으면 남의 인생사 아픈 구석 건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결국 심하천강이 던져준 한 구절 멀거니 봄꽃진다 보느냐 너의 인생꽃잎이 지는 것이다 한창 꽃필 적에 향이라도 나눈 적이 있더냐 부질없이 치명 태우면서 자기 꽃잎 지는 걸 모르더라 네 자 유유히 떠내는 심하천강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네요 네네 옛 선비들 신호름 풍류를 잠시 돌아본 얘기였죠 자 다음주 월요일 풍류국장 새로운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한꽃 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네 오늘이 247회째인데요 박미용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산을 찾아왔습니다 안산의 우리 국악을 선도하고 계신 국악협회 안산시 지부장이신 박미용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산의 봄 상당히 그 어려웠던 시절들 많이 지나고 지금 안산에 다시 봄도 활짝 피웠고 안산에서 또 펼치는 국악 얘기도 좀 듣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박미용 지부장님 안산에서 올 봄에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저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스 때문에 못했고 재작년에는 또 알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이제 올 봄에 이제 그 우리 국악협회 식구들을 이렇게 모여 가지고 재능 기부를 지금 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이제 4월 청소년 때도 축하 공연해야 되고 또 5월에 또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안산에는 국제 거리 그 축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안산 쪽에서 펼치고 계시는 이런 국악의 운동이랄 수도 있고 또는 주민들하고 만나는 다양한 행사 공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올해 우리 박미용 지부장님이 펼치고 싶은 그런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경연대회나 네 제가 매년 전국 청소년 대회를 하고 있고 경수석장 대회도 하고 있고 이제 국악 한마당도 하고 있고 무료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나이 드신 분 그 실버대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요 왜 청소년도 하고 경수도는 어르신들이지만은 이제 실버는 60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복지관이 몇 군데 있어요 동사무소는 25군데에요 그런데 그런 데마다 지금 뭐 웰빙도 있고 미녀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워서 펼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재능 기부도 찾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찾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이제 실버대회를 하면 그 어르신들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 기량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고 싶어요 실버대회를 그 안에 이미 추진해왔던 청소년 대회는 성과가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해오셨어요? 전국대회다 보니까 매년 100팀에서 120팀이 와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나 메리스 때문에 그때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얼마나 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교육감상을 받으면 학교 지나가기가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어요 또 교통상으로도 안산은 가깝고 그래서 청소년과 우리 국악이 만날 수 있는 대회나 경연 대회까지도 이렇게 열어주셨군요 경소도 쪽도 열어보셨어요? 안산에서요? 네 경소도 창원 이제 열심히 하면 문화관광국 장관상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장관상으로 20년이 넘었으니까 국무총리 이상을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진도가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모르겠죠 9월 달에 또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안산 쪽에 우리 국악을 좋아하는 분들 직접 분포를 한번 보시면 어떻던가요? 주민들 그런 성향이? 아무래도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 소리가 좀 더 많이 하시죠 경기도는 이제 또 판소리 그런 남도 소리가 조금 경기 소리보다는 못 미친다고 봐요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기 소리가 좀 더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산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동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 쪽에서도 우리 국악 배우는 그런 기회가 어느 정도 좀 열려있던가요? 어떠세요? 많이 열려있죠 지금 경기 메뉴도 문화원도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또 재단에도 있고 국악협회도 있고 또 개개인의 학원들이 있고 하니까 무궁무진해요 다 각자의 또 배움터가 틀릴 뿐이지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많이 해요 우리가 매년 해외 한 번씩 문화 교류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1년에 한 번씩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교류 가면 이렇게 장고북 이렇게 사물도 가지고 가고 또 한복을 우리가 유행이 바뀐 거는 한 2, 30번씩 다 손질해갖고 와서 그 나라에다 다 기증하고 와요 올 때는 그 나름 그래도 국악협회 안산시 지부에서 해외 공연 해외 교류 활동 그걸 그래도 활발하게 하셨네요 보통 캐나다 같은 데는 판소리, 경기미뇨, 고전무용, 그리고 사물놀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갔다 왔어요 그래요 거기서 건국 60주년 행사로 반응이랄까요? 이제 그쪽 호응이랄까요? 우리 교포분들이 좀 많았을 테고요 또 캐나다 현지 그분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좀 관심 갖고 이제 한인회장님 초청으로 갔으니까 한인회 분들은 한인회관에 너무너무 잘 뛰어났더라고요 뭐 김덕수 그런 분들도 와서 공연하고 다 갔고 근데 우리를 보니까 우시더라고 고향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참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우리가 뭔가를 진짜 절실하게 잘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보람이 있고 또 한 번 나가면 그분들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또 그립고 사무친 것들 많이 풀어주고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좋구나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또 느끼죠 정말 해외에 나갔다 오면 애국자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하죠 다 똑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도 매년 한 번씩 또 멕시코는 비행기를 30시간 타고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깐판째 대학교에서도 공연하고 멕시코 박물관에서도 공연하고 또 멕시코 문화는 스페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107년 된 원형 무대에서도 공연해봤고 또 거기서 가서도 아끼며 한복이며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한복 줄 때 우리 한복이 봉견이 있고 물세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봉견을 주면 드라이를 못하니까 못 입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물세탁하는 거를 다 빨아서 동전 달아서 갖다 드리고 한국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 데는 동전을 우리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간 봉견은 박물관에다 입혀놔요 마네킹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사람들한테 이게 매드 동전 이거 하고 매드 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국외선양을 많이 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나가셨을 때 자주 우리 박묘옥 지부장님이 또 애창했던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소리 한 곡 들려주세요 어떤 곡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가면 정말 또 우리 게 좋잖아요 아리랑만 부르면 또 다 울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지만 이제 창부 타령을 꼭 빠지면 뭐 잔치 분위기가 안 난다 무대 분위기가 안 난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묘옥 지부장님의 창부 타령 잠깐 한 곡 들고 가겠습니다 단일 단일 놀기는 못하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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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란 일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알다 가도 허물을 살아 믿다 가도 속는 살아 도목조목이 알뜰 살아 발각달각 싸움 살아 구월 상경 깊은 사랑 동산 야월 탈발밝은 대님을 그리는 은근사랑 이 사랑 저 사랑 다 버리고 아무도 몰래 호저씨 만나 속은 속은 은근사랑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예 예 국악협회 안산시 박묘옥 지부장님의 창부 타령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무료 수업을 통해서 우리 국악을 보급하거나 또 알리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기획도 좀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무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무료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강사님들이 조금 수준이 낮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오셔가지고 막상 오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무료 수업을 하는 강사님들이 대통령 상 다 받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무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2시간씩 2번에서 8번을 하면 16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시간이에요 종목은 어떤 종목은 그래서 이제 판소리도 하고 경기민요 또 고전무용 또 사물놀이 또 난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이제 각자 학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제 그 학원에서 하고 또 없으신 분들은 여기 국악협회 그분들이 이제 와서 강의를 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안산시에서는 또 매년마다 안산 국악 한마당이라는 큰 국악잔치를 연다면서요 그러니까 매년 또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한 노력을 해요 왜? 사람이 오래 봤는데 기대를 하고 이제 봤는데 내년에 또 똑같은 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좋은 작품들을 매년 올려요 저기 안산에 또 그래도 예술의 전당 해도 지려면 경기도 어느 시에도 안 받는 그렇게 훌륭한 무대도 있고 큰 공연장 또 다목적 그런 장소를 갖고 있다는 게 자랑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 박미옥 지배장님께서 펼치고 싶은 안산에서 펼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우리 국악팀들이고 누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첫째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가정이 우선시가 돼서 가정이 행복해야만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또 할 바에는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몸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같이 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고 싶은 사업들이 이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국악경연대 뿐만 아니라 또 경서도 경연대 또 이제 어르신네들이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실버 그런 축제들을 그런 쪽까지도 아주 살림살을 많이 지금 장만하셨는데 안산에 또 꽤 많은 해외 이주자분들이 또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쪽에 지금 다문화 행사 때도 우리 국악 재능 기부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양한 게 많은데 또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안산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른데 우리나라 한복이며 사물복이며 색깔의 그 사람들이 너무 반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만져도 보고 홍수가 굉장히 좋아요 재능 기부하러 가보면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또 우리가 보여줄 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안산에서 국악협회 안산시 지부장이신 박미홍님 아주 정겹고 즐거운 국악으로 아주 멋진 세상 펼쳐나가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추진하시는 일 잘 되시길 빌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박미홍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명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김보연의 소리로 창부타령 띄웁니다 억순아 억순아 어제 너도 읍내 나갔다면서 그러면 후보 딸도 바꿨구먼 아이고 말도 마셔 사람들이 후보 연설은 안 듣고 후보 딸만 보고 있는데 뭔 말을 했는지 하나도 그냥 생각이 안나보요 어메어메 아니 여자가 봐도 그라고 이쁜디 남자들은 어쩌겄어 그 소문 들어본 게 말이요 그 후보 딸이 또 운동이고 요리고 못하는 것이 없대요 거시기 오늘은 말이요 옆 동네하고 우덜 동네에 올 거라는데 그래서 경운기 던져불고 그 후보 딸 졸졸 따라다닐 짝정이요? 어메어메 얼굴에 써있네 후보딸 완전 그리워 해불고 있구먼 아 그럴라면 어깨띠 두르고 선거 운동 해주면 될 거 아니요 아야야 억순아 어깨띠 두르라니 그게 뭔 소린겨 어 나는 이장이요 어메니 중립을 지켜야 돼 누구 어깨띠를 두르란 말이요 시방 누구기는 이쁜달 데리고 다니는 그 후보 선거 운동 해주면은 그냥 하루종일 보고 또 보고 그럴 거 아니요 나 참말로 오늘은 우덜 동네 온다고 한 게 그 뭐시냐 거시기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거시기 뭐요? 후보하고 악수 한번 하고 얼굴 한번 보면은 뒤았지 거시기 뭘 준비하자는 거요 아니 그 뭐시냐 그 후보 딸이 말이요 운동선수라면서야 줄넘기 기록도 갖고 있다는데 그 줄넘기 묘기 말이요 3단 줄넘기 4단 줄넘기 샤샤샥샥샥샥샥샥 와마 와마 후보한테 무엇을 해줄라요 보다는 후보 딸 3단 줄넘기가 더 보고 잡다 그 소리요? 아이고 이장에 요구할게 3단 줄넘기라거라 야야야 후보 연설 잠깐 듣고 말이요 그 딸이 그 8등신 보물어다가 펄짝 뛰면서 샤샥샥 4단 줄넘기 넘어불면 와마 개안할 것 같은데 음 그래요? 고것이 고라고 소원이라면 연설이고 인사하고 나중에 하라고 하고 후보딸 줄넘기 묘기 후보딸 접시 돌리기부터 하라고 해요 아야야 그래두 된담사? 그 8등신에 접시를 돌리면서 어이구 아이고 벅샤샥샥샥샥샥샥аньше! 뭐 entwic어나 벽보 부쳐야 돼! 에 뭐셔 mission? 뭔 벽보를 붙여야? 아이 뭐 dage 기호 1,2,3,4,5 벽보 다 붙여 놨는디? 아이고 bleach 회복 딸도 벽보 부쳐야 돼! 그래야 찍어줄 거 아념! 아 벽보 부쳐 어따 따 따 혁순아! 그냥 후보따라한테 관심 쫓게 가졌을 뿐인디 아이고 그러면은 그 후보가 무엇을 해준다고 했는지 말해보시오 아 어제 봤다면서 어제 보기는 봤는데 가만있자고 지역발전을 뭐 어떻게 헌다고 혁인했는디 저거 봐 저거 봐 아이고 아이고 맞네 후보따만 봤네 아 벽보 붙여요 이쁜 후보딸 벽보 말이야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산자를 위한 추건 덕담을 박병천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마침내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인 4.13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후보들 주변인물도 아주 화제더라고요 맞아요 유명인 가족들이 선거운동에 진짜 총 동원이 된 것 같아요 배우도 나오고 아이돌급 딸도 나오고 유명인사를 데리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 이쁜 딸만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요 후보가 누구랑 왔느냐 이것보다는 그 후보가 품은 어떤 정책들 내일을 봐야겠죠 그러면 공약이 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고 마을이고 정말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후보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일꾼을 뽑힌 일꾼은 많은 현안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이죠 상한궐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용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